안녕하세요 현동이의 맛있는 먹방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오늘은 에버렌트에서 가져온 마시멜로와 초콜릿 그 다음 젤리를 먹어볼거에요 마시멜로부터 이 꼬치에 찍어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저거 마시멜로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초콜릿 먼저 먹어볼게요 초콜볼인데 초콜볼이 약간 색소같아요 많이 먹으면 안되는데 멘트맛다 멘트맛 나요 이게 에버렌트에서 산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비쌌어요 18,000원 일단은 이걸 먹어볼게요 일단 맛있어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완전 되게 맛있어 음 저 옛날에 에버렌트를 한 2주일에 한 번씩 갔거든요 되셨을 땐 연관회원권이 있어서 자주 왔어요 이거는 음 음 음 음 음 이건 프레체 초콜릿이 예쁜거에요 이거 아까 파란색으로 먹어볼게요 음 쌀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 왕꼼투두 같은 지렁이를 먹어볼게요 너무 쉬어? 너무 쉬어 쉬어? 완전 쉬어? 그래도 맛있어 이거 캔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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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잖아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사파로 구워져있어 이 팔찌 예쁘죠? 먹는 팔찌 이게 먹는 팔찌에요 내가 먹는 팔찌 재밌겠다 다 먹으려고? 다 먹을 수 있지 다 먹을 수 있지만 다 먹진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서 여기서 엄마 한 번 한 번 그럼 그만 먹고 여기까지만 먹어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다 못 먹었어요 이 머리띠는 제가 햄통이잖아요 얘는 버거통이라고 해요 이제부터 버거통이와 함께 촬영을 진행할 수 있을거에요 버거통이와 햄통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햄통이의 맛있는 먹방티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